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법학과의 강경선 교수입니다. 오늘도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을 앞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본권의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거든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근대시민국가헌법의 대표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현대사회국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사회권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관해서 알아본다. 지금 학습 목표를 통해서 보았듯이 오늘 배울 내용에는 교과서 제11장에 있는 일부 내용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내용도 오늘 이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근대국가가 들어오면서 입헌주의가 들어왔고 초기의 헌법에는 자유주의적인 사상들, 즉 국민주권주의와 그리고 의회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과 함께 기본권에서 특히 자유권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기본권들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00년, 200년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그런 기본권에 대한 요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본권들이 헌법적으로 요청이 됐는데 그런 것을 사회권적 기본권, 줄여서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권들이 또 헌법에 들어왔고 설명에 따르면 1919년도에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제일 먼저 사회권이 보장되었다. 물론 정확히는 사회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같은 그런 레닌 헌법에 이미 사회권 중심적으로 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대 헌법상에 자유권도 존재하고 동시에 사회권도 그 위에 또 추가되는 이러한 사회국가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적인 성격을 띠는 그러한 헌법이 20세기부터 등장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개수하고 그러한 계통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따라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동시에 다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 10조에서부터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 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대전제로 하는 그런 규정이고 이어서 주로는 자유권 중심으로 돼 있고 31조 이후부터는 사회권과 관련된 규정이 있고 이런 정확하게 순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러한 편별을 가지고 헌법이 규정돼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자유권과 사회권의 의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인 세계관을 배경을 하고 시민국가를 전제로 해서 나타난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 혹은 단체주의적인 그런 기본권이고요. 세계관을 볼 때 자유주의적인 것보다는 집단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형제적인 그런 사회의 연대를 중시하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국가 이후에 사회국가 혹은 복지국가에서 출연하는 그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성격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미국 독립선언서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인간의 권리고 천부인권의 그런 성격을 띄고 있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전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권리로 인식된 것이 자유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만큼 보편적으로 보장해주기는 힘든 그러면서도 국가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제기된 그렇게 이해된 국가내적 권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라고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권은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 이렇게 돼 있고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유권은 그 이전에 봉건사회 혹은 절대군주제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국민의 권리로서 특히 당시에 도시에서 살고 있던 주로 중산층의 대두가 되면서 중산층은 시민계급이었죠. 시민계층들이 절대왕조나 내지 봉건적인 그런 사회로부터 부속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러한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세력이 되면서 결국 근대시민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근대시민국가에서 보장되기 시작한 자유권이라는 것은 절대군주를 중심으로 한 이 국가 권력이 가급적이면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의미에서의 권리들이었습니다. 재산을 갖는 것. 그러니까 봉건시대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됐죠. 일반 사람들은. 또 이동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됐습니다. 직업도 이미 고정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다 고정이 되었죠. 그래서 대개 다 봉건사회에서 고정되었던 이러한 권리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는 누릴 테니까 향유할 것이니까 국가는 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극적 권리라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대개 다 자유권의 성격을 띄고 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고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 내지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방어적 권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볼 때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출연했는 것인데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권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권은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고 그리고 방어적 권리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급부를 청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식의 권리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유권과 사회권에 종래 인식되어 왔던 이런 차이점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천분권이고 인간의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섭하지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간섭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권들은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해줘도 해주면 좋고 해줄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의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 권리로 인식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효력이 극히 미미한 이러한 것으로 이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권과 사회권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기본 관련들, 이런 설명 방식들을 이제는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회권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요. 시대적으로 자유권도 여전히 지금 전속하지만 아무튼 자유권 이후에 사회권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것도 역사책을 보면, 엄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시대에도 사회권적인 요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예를 들어서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라든가 또 청교도 혁명 당시에 인민협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다 1600년대의 일인데, 1600년대도 일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살고 있던 일반 백성이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요구가 다 나올 때 보면 자유권에 대한 요구도 광범위하게 있었고 사회권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권에 대한 요구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직도 세력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이후에 시민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자유권부터 보장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권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평등이 강조되고 많은, 그러니까 주로는 당시로 봐서 본건 사회에서는 하층계급에 해당했던 숫자적으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요구했던 평등에 관한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기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장을 하게 되는 사실은 동시에 출연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뒤늦게 출연한 이렇게 이제 그런 권리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유권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인권이고 동시에 인간의 권리고 따라서 이제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된 데 비해서 사회권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국가 내적 권리고 국민의 권리고 국가 권력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이런 것으로 이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1919년도 당시에 이런 사회권이 보장이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 헌법은 이것을 개수를 하는 이것을 굉장히 답습을 하는 그런 헌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자유권도 화려하고 사회권도 화려한 그런 헌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회권에 대해서는 역시 국가가 아직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많은 법학자들은 사회권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법적 효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국가 방침사를 이렇게 해서요. 프로그램 규정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사회권은 헌법에 규정됐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앞으로의 제도에 있어서 방침을 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다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설이 다 됐습니다. 그 후에 조금 더 발전된 것이 간접 효력 정도 법적 효력 중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직접 효력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가 더 강세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헌법의 기초 시간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의 이론이라든가 헌법의 여러 가지 이런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권리를 얼만큼 더 보장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발전된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권이라는 것이 초기에는 이와 같이 좀 법적 효력과 관련해서 좀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20세기를 넘어